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글이다. 인생이란 타인의 악에 와해 전쟁이다. 예수회 수도자가 이런 아포리즘을 썼다면 믿겠는가? 아포리즘은 귀에 거슬리고 역설적인 진실을 경고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프랑스 문학 형식이다. 그러나 이 아포리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1647년에 발간한 격원집 세계의 지혜에서 역설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18세의 예수회에 입문한 그라시안의 유쾌하고 산뜻한 아포리즘은 깨달음을 찾는 종교의 구도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회인, 남보다 빨리 승진하려는 중간관리자 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예수회 수도자이던 그라시안이 세속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더욱 주목된다. 에스파냐 중부에 있는 칼라에투드의 벨몬데 마을에서 태어난 그라시안은 아버지의 허락하에 어린 나이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톨레도 대학에서 수학할 때 그는 빈첸시오 후안델 라스타노사의 친구가 되었다. 라스타노사는 아포리즘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세련된 귀족이었고 예술품 전시실과 과학박물관까지 소유한 예술의 호가로 톨레도 근처의 오에스카에서 문학살롱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라시안은 라스타노사의 문학살롱의 단골손님이 되었고 곧이어 책들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첫 건이 이상적인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정리한 영웅이었고 두 번째 책이 예술회의 동료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을 비판하고 풍자한 5화 소설 비평가였다. 그라시안은 이 책들에서 얻은 저장료로 서적과 동전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예술회는 세속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그라시안의 책들 특히 그 책에서 다룬 주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더구나 예술회의 수도자들을 비판하지 않았던가. 즉각 보복이 뒤따랐다. 그라시안은 수도자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경박한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탄핵받았고 서적과 동전을 수집하는 습관 때문에 가난의 서약을 어겼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는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감시인이 따라다녔다. 어떤 물건도 사물함에 넣어둘 수 없었다. 심지어 기펜과 잉크까지 압수당했다. 그라시안은 이렇게 타인의 악의가 무엇인지 깨달아갔다. 이런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라시안은 초기작들에서 정수만을 엮은 세계의 지혜를 발표했다. 역경처럼 이 책도 까다로운 질문을 피해가는 방법부터 공경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중요함까지 삶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세계의 지혜에 실린 약 300여 개의 아포리즘은 몽테뉴 수상록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라시안은 주로 긴 형태의 아포리즘, 즉 팡세를 사용했다. 따라서 장황한 맛이 있지만 신랄함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라시안은 이 무렵 3부작 철학소설 비평쟁이를 익명으로 발표했는데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페나워는 이를 지금까지 쓰인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소설에서 그라시안은 야만인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의지력과 투쟁을 강조하는 자신의 염세주의 철학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라시안의 책은 아포리즘과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리더십 교과서의 전통을 읽고 있다. 도가 철학자인 손자가 쓴 손자병법은 원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법서였지만 요즘에는 기업가와 정치인이 상대를 격대시키는 방법을 구하려고 연구하는 책으로 변해버렸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도덕적 우화를 통해서 군주들에게 국가를 통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또한 16세기 이탈리아 역사가 프란체스코 구이차르디니의 격언과 묵상은 공적인 삶과 개인적 삶 모두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지혜의 말들로 가득하다. 이런 선배들에 비해서 그라시안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아포리즘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바라지만 상관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렵다면 상관보다 더 낮게 보여서는 안 된다. 어떤 승리든 증오를 낳는다. 특히 상관을 짓밟는 승리는 어리석은 짓이고 자멸을 재축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미움을 받기 십상이다. 특히 상관보다 탁월하게 보이면 예외가 없다. 겸손은 남다름 면을 감춰줄 수 있다. 현대 예쁜 얼굴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감출 수 있다. 행운에서나 성격에서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분별력에서 당신의 탁월함을 칭찬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특히 군주에게는 그런 칭찬을 바라지 마라. 분별력은 군주만의 특권이므로 분별력에서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짓은 군주에 대한 모욕으로 대역주의다. 상관은 당신에게 군주와도 같은 존재이고 군주처럼 군림하고 싶어한다. 상관은 당신에게 도움을 받을지언정 당신이 그를 능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관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척해야 한다. 이런 교묘한 수법은 밤하늘의 별에게서 배울 수 있다. 별들은 태양의 자식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결코 태양과 밝기를 겨루는 법이 없지 않는가. 정치에서 성공하려 한다면 대충 얼버무리는 법을 배워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벗어난다. 그들은 재치 있는 말로 복잡한 상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그들은 공허한 말을 던지거나 미소를 짓는 것으로 심각한 다툼에서 도망친다. 대부분의 위대한 지도자는 이런 능력에서 뛰어나다. 어떤 청탁을 가장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화제를 바꾸는 것이다. 때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누군가에게 골치 아픈 일을 맡기고 싶다면 쉬운 일은 어렵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처럼 해보라. 쉬운 일은 어려운 척하더라도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려운 일은 쉬운 척하면 상대를 겁먹게 하지 않는다. 그라시안의 아포리즘은 미덕과 관계를 교묘하게 뒤섞어 놓았다. 그라시안은 간사한 면이 있었지만 결코 잔인하지는 않았다. 약삭발랐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 그의 의도는 갸륵한 면이 없지 않다.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공하는 법을 조언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꺼릴 김 없이 권하고 상대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그라시안은 무자비한 전략가 마키아벨리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충고를 군주에게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라시안과 마키아벨리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예컨대 당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사람과 상황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법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법 공격하는 법 후퇴하는 법 등에서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다. 수원에 틀어박힌 예술의 수도자의 묵상과 냉혹한 대신에 간사한 책략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예컨대 의존관계에 대해서 그라시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어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사람보다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신을 신답게 만든다. 이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이 희망의 문턱에 머물게 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들이 고마워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것은 바보 짓이다. 희망은 기억 속에 오래 남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금세 잊어버린다. 예절 바른 사람보다 의지하는 사람에게 얻을 것이 더 많다. 갈증을 채운 사람은 우물에서 등을 돌리고 집이 짠해진 오렌지는 황금 쟁반에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한편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군주라면 국민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와 그의 권위에 의지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언제나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법이다.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배분하는 법에 대해서 그라시안은 이렇게 충고했다. 즐거운 일은 직접 하고 기분 나쁜 일은 남을 시켜라. 마키아벨리도 거의 똑같이 말했다. 군주라면 인기 없는 정책의 집행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마음에 드는 일은 직접 해야 한다. 그걸 무찌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라시안은 이렇게 조언했다. 유리한 점을 밀고 나가라. 사냥감을 때려눕혀라. 현명한 사람이라면 쫓아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생각도 똑같았다. 기왕에 폭력을 쓰려면 단번에 단호하게 써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폭력을 쉽게 잊고 덜 원망한다. 그러나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은혜의 단맛에 취한다. 마키아벨리의 책략은 전제권자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쓰여진 반면에 그라시안의 아포리즘은 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쓰였다. 그의 신탁은 영웅을 위한 처세법이었다. 그러나 그라시안이 이상적이라 생각한 영웅은 우출되는 행동가가 아니었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그라시안은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다. 대신 그라시안은 동료와 친구 혹은 자신과의 일상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그라시안은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 즉 개인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심리전을 주로 다루었다. 따라서 그라시안의 영웅은 탁월한 무사꾼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남다른 용기를 과시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평범하지만 성실함과 분별력과 끈기를 갖춘 사람이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잘 마무리된 일이라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서둘러 끝낸 것은 금세 망가지기 십상이다.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그라시안에게는 일상에서의 경쟁도 국가 간의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작은 전쟁들, 의욕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작은 전투들이 일상의 삶에서 반복된다. 여기에서 승리가 권력과 박수갈채를 주지는 않지만 성취감과 자긍심은 커진다. 마키아벨리도 타인의 악의에서 우리를 지키는 법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진정으로 습득하려면 내면의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둬야 한다. 와우!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정주행하신 것에 감축드립니다. 굿과 좋아요는 필요 없고요. 유튜브가 제공하는 광고들을 많이 많이 클릭해주세요. 지혜 숲 운영자 성필원은 무계획적인 사상가를 뜻하는 캬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학문과 성공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세속 철학자로 취한다. 기존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물을 글과 강연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양처럼 살 것인가 늑대처럼 살 것인가와 생존, 인간농장, 정보브로커, 인간농장 등 다수의 저서를 표현했으며 내 안에 백만장자와 행동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내기도 했다. 페이스북에 20만 명 힘이 드는 좋은 글 같은 다양한 사이트들도 운영 중이다.